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천시 역곡동으로 한번 나와있는데요. 1호선 역곡역을 도보 1분이면 이용가능한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깔끔하게 빌트인된 냉장고 기본 옵션인데요. 시스템 에어컨만 4대에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등 무상으로 드리는 옵션도 다양하답니다. 고층에 햇살 정말 잘 들어오고요. 첫번째 방 볼까요? 간단하게 드레스룸으로 꾸며보았고요. 방 베란다에는 세탁기, 건조기 두면 좋겠네요. 반대편 안방도 햇살 가득이고요. 부부욕실도 인테리어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비대도 옵션이네요. 1호선 초역세권에 이렇게 전망 좋은 뷰를 가져가실 수 있고요. 마지막 세번째 방 끝까지 햇살 잘 들어오네요. 메인 욕실에도 샤워 공간 따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위에 번호로 전화주세요. 안녕.